이시원 씨는 지난 8월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냥 저희한테 근거가 쌓일 때까지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제 동생 목숨과 가져가셔서 윗사람들께 보여주세요. 지난 여름 시원 씨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방이었거든요. 동생 여기가 사망한 데가.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이 작은 방의 주인은 시원 씨의 하나뿐인 동생이었습니다. 동생 스리 씨는 가족들에게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아무리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도 항상 같이 끼고 다니고 애가 잠들기 전에 먼저 자본 적도 없고 항상 먼저 깨 있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었고 저 역시도 되도록이면 이제 동생 데리고 다니려고 했었고 스리 씨는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딛고 수영을 시작한 스리 씨는 선수 경력만 13년입니다. 누구보다 건강한 동생이었습니다. 5.3 그때부터 수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는데 이제 훈련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이제 대회 나가가지고 상도 타고 그러니까 재능이 좀 있었던 거죠. 그 뒤로 뭐 전국 대회도 나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랑 같이 전국팔도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스리 씨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국체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맞기 전에 2차까지 다 맞고 나서 이제 맞고 나서 한동안 또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좀 그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좀 체한 것 같다. 가슴 좀 두근거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인으로 먹이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누구나 겪는 가벼운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접종 이틀 뒤는 스리 씨 생일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가족끼리 함께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고 본인은 엄마 나 좀 머리가 좀 어지러워. 좀 잠깐 누워 있을게. 그래갖고 누워서 자기 SNS도 하고 주변 지인들이랑 카톡 같은 것도 하고 스리 씨가 방으로 들어간 지 한두 시간쯤 지났을 무렵 저희 어머니가 저녁 먹을 시간쯤 돼서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숨을 안 쉬고 이렇게 있어서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스리 씨의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스리 씨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리자고 마다 깨끼리 이렇게 해서 아 세상에 기준이 뭡니까? 기려질한 기준이... 저도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이제... 괜찮다, 괜찮다고 하는데... 세상에 자식이 잃고 괜찮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어머니나 동생이나...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시원 씨는 동생이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심균염이었습니다. 부검이가 해준 말을 형사에게 전해주고 형사가 저희 작은 아버지한테 전해주는 걸 이야기를 들어보면 육안으로 봐도 심장에 변색이 있고 심근염이 의심된 정황이 보인다. 바이러스 등으로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심근염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부검인은 쓰리 씨의 사망 이유에 대해 백신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질병청 역시 급성 심균염을 특별 관심 이상 반응으로 정했습니다. 보건소로 찾아갔어요. 거의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가서 찾아갔거든요. 이제 나왔다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받아서 받는데 질병청 피해 조사반이 보내온 심의 결과입니다.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4-1로 판정했습니다. 저희는 부검 자료까지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부검이 소견은 아예 무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것보다 더 큰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더 큰 의학적 지식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사실상 해주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인간장에서는 무시 3-1로 판정했습니다. Summer Rural